함양산천 물레방아 돌아가던 곳 어릴 적 소를 뜯고 개울감역을 갔던 그 시절이 그립구나 그 모강 맑은 물은 변함없이 흐르건만 한 번 다시 내 눈 돌아올 줄 모르네 아 저 멀리 저 산 너머 우리 님 계실까 말해달로 황석산아 내 눈께 신고 웃음 처음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내 고향 함양산천 내 고향 앞에 4분 음표와 8분 쉼표가 있는데요 이 4분 음표도 쉼표로 관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한 박자 반을 쉬고 내 고향에서 내 고 내가 반 박자 고가 두 박자 내 고향 함양 자 여기서 쿵은 함양 앞에 한 박자 쉼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쿵 함양산천 내 고향 함양산천 물레방아 돌 물레방아 돌아가던 곳 이거는 국어에요 이거는 국어적이고 음악적인 것은 물레방아 돌까지를 한 프레이즈로 묶어주시면서 라 가던고 아 가던고 아 가던고 더는 한 박자입니다 물레방아 돌아가던 곳 내 고향 함양산천 내 고향 함양산천 물레방아 돌아가던 곳 어릴 적 속을 뜯고 개울감역을 갔던 그 시절이 그립구나 어릴 적 속을 뜯고 자 어릴 적 앞에 역시 한 박자 쉼표하면서 어릴 적 릴 적 릴이 한 박자 반이에요 어릴 적 속을 뜯고 개울가 개울의 악센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멱을 자 멱에 꺼기를 넣어줍니다 멱 멱 멱만 멱이에요 그래서 며와 억이 두 개의 소리 난다고 해서 저는 이연 꾸미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개울감역을 갔던 그 시절이 그 그립 자 그 시절이 그 자 그가 정박자입니다 그립구나 구나 구 구의 세 개의 소리를 내주세요 역시 세 개의 소리 난다고 해서 저는 사면 꾸미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립구나 어릴 적 어릴 적 속을 뜯고 개울감역을 갔던 그 시절이 그립구나 처음부터 한 번 더 살펴봅니다 한 박자 반의 쉼표예요 내 고향 함양산처 그 시절이 그립구나 어릴 적 속을 뜯고 개울감역을 갔던 그 시절이 그립구나 자 후렴구입니다 자 금호 앞에 한 박자 쉼표 쿵 금호강 호강 호가 한 박자 반입니다 금호강 맑은 물은 맑은 물은 말 한 박자 반입니다 변함없이 흐르건만 쿵 금호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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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맑은 물은 변함없이 흐르건만 한 번 가신 내님은 돌아올 줄 모르네 한 번 가신 내님은 한 번 가신 내님은 돌아올 줄 모르네 돌아올 줄 모르네 돌아올 줄 모르르 르헤도 꺾이를 넣어줍니다 모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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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꺾이를 넣어주세요 자 후렴구입니다 금호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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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맑은 물은 변함없이 흐르건만 변함없이 흐르건 자 건에도 꺾이를 넣어주세요 변함없이 흐르건만 건 세 개 건 변함없이 흐르건만 변함없이 흐르건만 꺾이가 지금 벌써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아까 아까 어디야 멱을 멱 개울가 멱을 자 멱과 두 번째 변함없이 흐르건만 이런 데는 꺾이를 넣어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심플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하셨다가 꺾이 나오는 데만 살짝 이렇게 꺾이를 넣어주시는 게 이게 매력이 있죠 자 금호강 금호강 맑은 물은 변함없이 흐르건만 한 번 가신 내 님은 돌아올 줄 모르네 모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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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꺾이가 세 번 나왔습니다 모르네 모르 모르네 모르네 하고 내를 한 박자만 하고 한 박자 쉬고 아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 번 가신 한 번 가신 내 님은 돌아올 줄 모르네 아 저 멀리 저 산 너머 아 저 멀리 저 산 너머 자 준비 돌아올 줄 모르네 돌아올 줄 모르네 아 저 멀리 저 산 너머 우리 님 게 싫다 우리 님 게 싫 게 싫 개하고 실까지는 여기는 시까지만 발음해 주세요 시 시까지는 꺾이가 안 들어가지만 지금 붙임줄로 연결이 돼 있는 한 박자와 반 박자 비 플랫 세븐 마디에 8분음표 연결돼 여기에서만 꺾이가 들어가는데 이 꺾이가 몇 개가 나오느냐 즉 개 실 4개입니다 4개 즉 실에 시로 소리 내고 그 다음에 4개이기 때문에 실만 총 5개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님 게 싫다 우리 님 게 싫다 다섯 개 시일 아니 우리 님 게 싫 개 싫 다섯 개입니다 우리 님 게 싫 까는 또 반박자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실만 총 음이 몇 개 다섯 개입니다 우리 님 게 싫 아 아 아 아 저 멀리 저 산 너머 우린 님 게 싫 까 말해다오 광석산아 쿠킹 마레다오 쿠킹 마레다오 자 쿵 역시 한 박자 말에다워 쿵 황석산아 황석산아 말에다워 황석산아 내님께 신고 오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님께 신고 곧하고 끊고 오스 비플랫세븐 바로 밑에 있는 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에다워 황석산아 내님께 신고 오스 오늘은 또 전박자로 소리를 내주시는 겁니다 자 2절 내 거울여 함양산처 물레방아 돌아가던 곳 어릴 적 나무하고 개울가 앞에 반박자 이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반박자를 놓쳤어요 어릴 적 나무하고 개울가 고기 잡던 전부 다 8번음표입니다 어릴 적 어릴 적 나무하고 개울가 고기 잡던 그 시절이 그립구나 상림숲 상림숲 늙은 노성 변함없이 서 있건만 자 역시 상림 앞에 한 박자 쉼표입니다 쿵 상림숲 자 림숲 림이 한 박자 반이기 때문에 길어요 상림숲 늙은 노성 변함없이 서 있건만 상림숲 상림숲 늙은 노성 변함없이 서 있건만 한 번 가신 내 님은 돌아올 줄 모르네 아 저 멀리 저 산 넘어 우린 계실까 자 계실까 아까 다섯 개의 소리 난다고 그랬죠 실만 음의 총 다섯 개의 소리가 납니다 우리 님 계실까 우리 님 계실까 맘에 다 오기 벽사람 내 님께 신고 오스 맘에 다 오기 벽사람 내 님께 신고 오스 맘에 다 오기 벽사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